암기과목과 관련해서 머리가 좋다는 건 좀 달라요. 제가 이제 무늬가 사람들을 이제 똑똑하게 사람들을 많이 반나보면서 느끼는 게 이 머리가 좀 달라요. 인가라는 걸 나한테 다 외우라는 거냐. 외우셔야 됩니다. 외우셔야 돼요. 그래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는 옆에 표를 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수시창고 1이라고 있어요. 거기에 보시면 이런 종류의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여기 다 있어요. 모아놓으면 이거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이것을 붙여놓고 말 그대로 나올 때마다 수시로 눈 확인하면서 보시면 됩니다. 이것만 계속 보시면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. 이것을 사진처럼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. 암기과목 잘하는 사람들이 암기과목과 관련해서 머리가 좋다는 건 좀 달라요. 제가 이제 무늬가 사람들을 이제 똑똑하게 사람들을 많이 반나보면서 느끼는 게 이 머리가 좀 달라요. 얘네들은 뭐가 좋냐면은 얘네들은 컴퓨터로 말하자면 이게 되게 큰 애들이에요. 이게 굉장히 크고 지속성이 높아. 암기를 잘하는 애들이. 저렇게 말했지만 암기를 잘하는 애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. 저도 굉장히 그때 놀랐던 게 변호사 일을 할 때 변호사 일을 할 때 굉장히 존경하던 선배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한 20살 이상 많았거든요. 나이도 되게 많으신 분이고 부산간사까지 하시고 그러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신 분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업무를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 방에 가면은 이분 방에 가면은 큰 칠판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하는 케이스를 써는 케이스가 한 100개가 넘어요. 저랑 같이 재판 갈 때면은 제가 지금 우리는 다 케이스 번호를 메이거든요. 이것은 뭐 몇 다시 몇 번 사건이다. 그러면 딱 보면은 아! 그러고 가요. 기억이 나는 거야. 자기는 그 번호를 보면은 나는 그거 하기 전에 그거 꺼내 놓고 막 열심히 공부하거든요. 그런데 형님은 그냥 그렇게만 가두라고. 그래서 내가 뭐 어디 따로 보냐? 그렇지도 않아 보면은 그래서 나부터 더 잘 알아.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히 좀 약간 이쪽 특성이야. 이게 확실히 이쪽 특성이야. 여기는 약간 CPU 높은 애들. CPU 높은 애들. 조금 결이 달라.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요. 약간 사진처럼 기억해요. 한 번 보면 내게 탁 박혀요. 그 책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 중국 구 짤 보셨나요? 어떤 애가 책 외운다고 하면서 막 자기 머릿속에 듣고 있는 거? 못 보셨죠? 그거 겁나 웃긴데. 약간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. 책을 보면서 이제 머리 살깍살깍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우린 그거 안 되잖아요. 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되거든요. 대부분 안 되면은 괜찮아요. 그걸 만들면 돼요. 옛날 사진기 같은 경우는 창의 장소에 주고 빛을 오랫동안 찍으면 사진이 찍혔어요.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. 수지창고자라도 붙여놓고서 오래 보세요. 똑같은 걸 계속 보셔야 돼요. 위치가 계속 바뀌면 기억 안 남습니다. 붙여놓고서는 어차피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거기에 허발못을 법자랄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열을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먹여주는 강사 떠먹...